안녕하세요 리자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류코드 0x000000F라는 블루스크린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사항입니다. 블루스크린이 발생한 이유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운영체제에서 오류 메시지를 띄우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부품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하며 소프트웨어 역시 각 부품의 드라이브부터 설치되어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상태를 확인해야합니다. 가장 쉬운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운영체제를 지우고 다시 설치하는 것도 있으나 수많은 프로그램과 저장된 데이터 백업 등의 부가적인 작업을 해야하므로 이 또한 마맞지 않지요. 아무튼 블루스크린이 발생하면 멘붕이 오긴 하지만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영상에서 다뤄놓은 bsod 즉 블루스크린 오브 데스는 부팅 구성 데이터 아웃 누락으로 발생하는 오류로 usb 부팅 디스크를 이용하여 복구를 시도합니다. 우선 usb 부팅 디스크를 컴퓨터에 꽂은 후 바이오스 메뉴로 진입합니다. 바이오스 탭 아래에 있는 하드드라이브 bbs 프라이어리티 항목으로 들어가서 바이오스 탭 아래에 있는 하드드라이브 bbs 프라이어리티 항목으로 들어가서 부트 옵션 넘버 1을 이용해서 usb 부팅 디스크를 첫 번째 디바이스로 등록 후 저장하고 바이오스 메뉴를 빠져나옵니다. usb 로 부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windows 설치 화면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컴퓨터 복구를 클릭합니다. 문제 해결 명령 프라이어리티 항목으로 진입합니다. 영상에서는 c 드라이브 프로포트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는데 드라이브를 변경하지 말고 영상에서 설명하는 명령어를 순서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cd에서 자동으로 변경합니다. cd-rc.pxmbr cd-edit.cd-edit.cd-bcdbackup cd-bcdbackup 붙디 목록에 설치를 추가하실 수 있을까? 예스, Y를 누르고요. XS을 클릭하고 PC를 끈 후 USB를 컴퓨터에서 제거하고 전원을 크면 BSOD 오류가 제거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류코드 BSOD 블루스크린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사항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